퀄리스 폴리스? 완전 옛날 클리어 아니야? 아... 공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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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 잡고 있어 우와... 싹보스들 그때 했는데 엄청 잘하시네 1세대 사람치구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야 이건 아니야 와 이거 봐 저 사람 존나 잘한다니까 나는 못 이기겠다 지지쳐야겠다 못 이기겠다 지지쳐야겠다 이 형님은 스나를 뭐 이렇게 쏘 근데 이 정도 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근데 진짜 존나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진짜 여기 초급 서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잘해서 그러는 거야 너무 좋 zitten 이제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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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방이 안 돼. 아 타이밍 봐. 너무 잘해. 방금 발소리도 하나도 안 샜는데. 적당히 잘해. 얘보다 잘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. 아 삥. 아니 체력이 다 된 거 아니고. 뭐야 시바 형 여기서 개쳐발리고 있다. 아 뭐 초보분들이야. 뭐 상관없는데. 저 사람이 너무 잘한다니까. 저 사람만 없어도 이 게임이 이긴다니까. 아 진짜로. 아 진짜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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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킨이 어서오세요 진짜 거짓말 안치고 너무 잘해 저건 이길 수가 없는 실력이야 저 정도 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대장대 IT 파셨다는데 폴리스 클랜이라는데 그거 완전 1세대인데 1세대 때 난다긴다 했던 사람들이랑 게임해도 저 정도 했으면 아니거든요 나이가 일단 꽤 있으시다는 말인데 저 정도면 김동호 저리 가란데? 김동호 양한령 저리 가란데? 뭐야 이건 개피거든 저거 개피야 개피 잘 쏜다 잘 쏜다 잘 쏜다 잘 쏜다 저 사람 핵이라고요 아침이? 확실한거에요? 저기 표모를 획득했습니다 진짜 스테이터 수 있는거죠 아 스피가 너무 없어 아 블루몬키님 아까 저격전 하셨구나 제가 오늘 점심때부터 새로 키웠거든요 핵이면 방송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억으로 끄는거면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인건데 그럼 진짠데 반이거든 저거 검정도 있다 이거 또 립송은 있는거 아니야 깜짝이야 들어왔노 어 어제 오래 하셨네요 아이씨 아 올 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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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검어 어쩐지 검하나 도왔다 검하나 도왔어 검하나 도왔어 검하나 도왔어 와 이거 너무 빡세다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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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